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는 압축에는 강하나 인장에는 약한 콘크리트를 철근은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에 강하지만 좌굴해버리기 때문에 압축강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녹슬기 쉬운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 뼈대를 형성하는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철근을 현장으로 반입한 후에 필요한 모양과 길이로 가공한 후 시공할 위치로 운반하여 배근합니다.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고 조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 도면을 철근 거푸집 럴은 콘크리트와 직접 접촉하여 구조물의 형태를 조성하여 주고 콘크리트 경화에 필요한 수분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장선과 멍에는 거푸집 럴의 변형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측압과 하중을 거푸집 럴을 장선은 거푸집을 지지하고 콘크리트의 하중을 거푸집 긴결제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폼타이 폼타이는 격리제와 격리제 격리제란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양편의 거푸집 상호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둥밴드 기둥밴드는 기둥 거푸집에 고정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계획은 기본적으로 공정표를 바탕으로 거푸집 계획, 콘크리트 공정 기초 철근의 배근은 기초판의 밑창 콘크리트 위에 수평 규정 독립기초와 지중부의 일체화된 구조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초 철근 배근에서 하부근을 배근하고 그 위에 대각선 방향의 철근도 배근하였습니다 이 대각선 철근은 하부 두 방향의 철근이 상부 내력을 다 받아주지 못할 경우 대각선 방향의 철근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중부가 단차를 가지는 경우 이 뒤에 크기에 따라 굽힘 철근을 사용하는 유무의 범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현장에서 기초 바닥을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수급하여 에지에이터 트럭으로 운반하여 콘크리트 펌프로 콘크리트를 받아 기초 바닥을 타설하는 것입니다 이때 콘크리트 펌프로 타설할 때 바닥이 하중에 못 견디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콘크리트 펌프의 붐대를 옮길 때 지상의 고압선에 접촉시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는 슬래브 분리 타설과 슬래브 일체 타설과 기초 바닥이 하여 슬래프로 우는 아내미야 슬래프로 기초 바닥이 하여 애정을 갖추어 그리고 슬래브 비위로 소리도